1빵빵, 입에 달고 사는 기초영어 오늘 123강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1강하고 122강에서는 조동사, 캔을 이용한 문장 활용을 공부했었죠 많이 활용해봤어요? 네, 제가 그날 하고 바로 사실 제가 영국에서 친구가 왔거든요 친구도 많아 아, 그때 같이 갔을 때 같이 사진 찍은 경찰관?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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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친구요 한국사람? 네, 한국사람인데 분명히 해주세요 네, 그래가지고 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친구를 만났다는데 제가 Can you tell me how she was?를 썼어요 그랬더니 와, 좋았다고 어떻게 알았냐고 이런 거 활용을 해도 네 어떻게 넌 표현을 활용을 해도 그딴 거만 활용을 하니? 그게 쏙 들어왔어? 네 어쩌고 좋니, 노래 그래가지고 써봐주고 진짜 좋았다고 그런 문장 좋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면 그 Can you tell me? 이거는 잊어버리진 않을 거야, 평소에 네, 그러니까요 그 문장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잘했어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그 문장 활용은요 또 하나를 좀 가르쳐 드릴 텐데 거기 보시면 뭐 Are you가 있죠? Are you 이거는 뭐 사실 이것도 기본 문형이죠 어디에서 배운 것 같아요? 비동사 할 때 그렇죠, 우리 2권에서 비동사 배울 때 이제 처음 비동사 공부했을 때 Are you? 해가지고 이제 의문문 만드는 형태를 공부를 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Are you를 이용한 좀 더 원어민들에게 친숙한 표현 많이 쓰는 표현 그걸 좀 한번 정리를 하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거기 보시면 Are you plus 동사라고 하는데 이제 동사가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동사의 변형이죠 네 동사의 ing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완료형이 올 수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앞이 비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 그냥 동사가 또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동사의 변형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Are you 형용사 올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오는 형태들을 그 밑에 표를 보시면요 하나하나 우리가 보면서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빈도수가 많은 그러한 표현들 그걸 우리가 정리를 해보자 이 말입니다 네 알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26페이지 26페이지를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은 7개의 문장을 저희가 표현을 뽑아놨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연습을 하면서 네 문형을 좀 기억을 해놓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표현을 볼게요 이거 기억나세요? 뚜복씨 네 우리가 이제 미래라는 거 얘기를 했었지 네 미래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지 They will be I will be going to Be going to 있고 하나 더 또? 이러면 하나가 더 있겠지? 네 기억이 안 나지? Will be going to 자 이건 좀 고급 표현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 많이 했잖아 그냥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네 뒤에다가 미래를 나타내는 부사를 집어넣어서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라고 내가 분명히 네 CG에서 설명을 했단 말이야 3권에서 네 지금 돌복군뿐만 아니라 청취자들이 멘붕이 왔어요 응? 많은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 왜 머릿속에 정리를 딱 다 못하나? 기초가 기초가 기초야 그냥 네 알겠어요? 세 개를 기억을 해주세요 Will Be going to 그 다음에 그냥 비동사 플러스 ing인데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야 뒤에 뭐 순이라든지 네 응? 그래 했잖아 네 뭐 디스 프라이데이라든지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이게 좀 더 강한 미래 했었잖아 네 항상 그 지금 이런 시간에 딱딱 기억을 또 해놓으세요 정리를 네 이정도 안 자 어쨌거나 그 Be going to는 그러면은 의미가 뭐라 했어요 미래 중에서도 뭐야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뉘앙스를 좀 보시면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나 지금 막 뭐뭐 할 예정이야 이런 의미로도 뭐 Be going to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왔어요 Be going to 이제 You가 주우면 You are going to 가 되잖아 네 그래서 Are you에 적합하니까 Are you going to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Be going to Be going to가 의미가 뭐예요 가다란 뜻이 아닙니다 네 뭐 할 예정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I'm going to 갖고 한번 해볼게 네 그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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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에 갈 예정이다 해봐 I'm going to 뉴욕 그렇지 어떻게 알았어 자동으로 나왔지 네 자동으로 나왔지 너도 모르게 많이 나온 것에서 나왔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뭐예요 I'm going to go to 뉴욕 원래는 동상이야 근데 그렇게 하기도 해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 명사가 나올 때는 명사 어디 장소로 간다 이럴 때는 going to go 이게 반복이 되니까 그냥 I'm going to 뉴욕 이렇게 그냥 고를 생략해서 사용한다는 거 네 그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나는 영어로 공부할 예정이야 그럼 어떻게 돼 I'm going to study English 그렇죠 그럴 땐 I'm going to study 동사가 또 한 번 나오는 거 네 고라는 동사만 생략하고 그냥 장소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했었어야죠 그래서 I'm going to를 줄여서 gonna 그렇죠 I'm gonna 많이 쓰나 그랬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할 거는 원래는 뭐예요 are you going to인데 이것도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표현하면 are you gonna 그렇죠 너 영어 공부할 예정이야 are you gonna study English 그렇죠 알겠어요 네 너 그를 만날 예정이야 are you gonna meet him 그렇죠 어렵지 않죠 네 그렇죠 are you gonna are you gonna 많이 쓰잖아 이거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자 우리가 알겠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걸 좀 다시 한번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ing가 나왔으니까 ing 나오는 거 하나만 더 해볼게요 b동사 플러스 ing가 be going to도 있지만 be trying to도 이것도 보통 좀 입에 익혀서 많이 씁니다 try가 뭘까 시도하다 시도하다죠 네 그러니까 be trying to 그러면 뭘까 시도할 예정이다 그렇죠 시도하려고 하다 네 그렇죠 네 의미 알겠지 이제 왜 왜 어떤 알겠지 안다고 해줘 어떤 스타일이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국어가 딸려 설명하기에 너무 힘들어 그렇죠 그러니까 I'm trying to 그러면은 나는 하고 있는 중이야 이런 의미도 되고요 네 또 문장에 대한 나 하려고 해 응 응 응 그러니까 이 are you가 나왔으니까 are you trying to 그러면 너 뭐 뭐 하려고 하니 응 알겠어요 네 직장 구하다가 뭐해 취직하다 get a job 그렇지 너 취직하려고 하니 are you trying to get a job 그렇지 그러니까 너 취직하려고 막 이렇게 노력하니 이런 뉘앙스야 네 그렇죠 be going to 하고 be trying to 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거 있죠 네 be going to 할 예정인 거고 네 be trying to는 자기가 막 노력하는 거예요 시도하자 시도하자는 거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알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어 이거 세 번씩만 해볼까 뭐뭐 할 예정인가요 당신은 뭐뭐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그렇죠 자연스럽게 했어요 are you gonna 당신은 뭐뭐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한 번 더 are you gonna 한 번 더요 are you gonna 당신은 뭐뭐 하려고 좀 하나요 are you trying to 당신은 뭐뭐 하려고 하나요 are you trying to 당신은 뭐뭐 하려고 시도하나요 are you trying to 이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한국마로 하면 좀 어색해서 제가 그냥 시도란 단어 뺐을 뿐이야 네 be going to 하고 be trying to 하고 의미가 좀 차이를 구별해 두세요 네 그 다음에 동사 ing 말고 동사에 뭐가 있다 동사에 완료형도 있다 그랬죠 네 완료 배웠죠 네 완료 중에서 이거는 이거 하나만 일단 기억을 해두세요 부동사 두 두가 원래 뜻이 뭐예요 하다 어 과거는 뭐야 did 완료는 뭐야 done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면 have done have done 그렇죠 have done 뭐라 그랬어요 해왔다 완료 네 쭉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왔다 정리가 막 돼야 돼 머릿속에 네 이 우리 그 3권의 그래프 그래프가 막 머릿속에 정리가 막 돼야 된단 말이야 네 아닙니다 아니 맞아 왜 아니에요 눈치를 보지만 정리가 막 돼야 된단 말이야 알겠어 너 지금 너 스스로 응 그게 아니라 왜 권 많아 아니 맞아 지금 왜 그래 아니 맞는데 혹시 선생님이 갑자기 확 던지실까 난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알잖아 나는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야 함정 이런 거 절대 난 안파 왜 그러니 순간 확 긴장했어요 왜 그러세요 요새는 네가 긴장 내가 긴장이네 그러지마 네 그래서 have done 그러면은 그대로 have plus 완료형인가 과거 어느 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완료형의 묘미다 영어에서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써 이렇게 많이 쓴다 알겠어요 have plus 완료형 자 그래서 보통 그거를 질문 you have done 너는 해왔다 그걸 질문하면 have you done 이렇게 되는 거야 네 해왔니 그런데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이 are you를 지금 오늘 배우죠 have you 배우는 게 아니지 are you를 배우지 are you를 배우는데도요 done을 씁니다 알겠어요 이건 형용사의 개념으로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행 너는 완전히 다 끝났니 이런 뜻이야 다 해냈니 이런 뜻일 때 have you done 보다 저는 are you done을 더 많이 들었어 좀 약간 비슷한 거긴 한데 많이 쓰는데 그치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원래 그러면 원래 문장은 뭐야 you are done이지 네 you are done 그럼 비동사 플러스 done이지 네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수동이라고 그러거든 수동 수동태 수동태 들어봤지 수동태는 내가 일부러는 안 했어 여기서는 왜냐하면 2권에서 사실 수동태가 살짝 나왔습니다 비동사 I am excited 그렇죠 I am interested 이런 게 사실은 언밀하면 수동태라고 하지 않지만 형용사화 된 거야 너무 많이 쓰니까 I am exhausted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 공부했는데 그 이외의 수동태는 회화상에서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좀 까다롭기 때문에 문법으로 제가 돌렸어요 그래서 지금 똘복군이 잘 말했는데 you are done are done 비동사 플러스 done 완료형은 사실 이거 수동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수동태라는 거 의미가 간단하게만 이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수동태 의미는 몸을 당하는 거야 내가 몸을 하는 게 능동태야 먹다 eat가 능동태야 그렇죠 먹히다가 수동태란 말이야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잖아 그렇지 때리다가 수동 능동이란 말이야 능동 맞는 게 수동 그렇죠 알겠어요 때림을 당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데 have done 그러면 해온 거죠 그러니까 be done 그러면 해온 걸 당하는 거지 그런 말이 이상하지 이상하지 그래서 이 be done은요 be done 이 자체도 그냥 have done하고 같이 쓰입니다 해왔다라고 많이 쓰는데 미국 사람들이 이 비동사를 집어넣어서 done 요 자체는 비동사가 많이 써요 done 아마 이거 많이 들을 거야 have you done 보다 are you done 이거 더 많이 들을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are you done 그러면 너 한 것을 당했니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너 했니야 했니 이건 이 사람들이 관용적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기왕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는 김에 are you를 알아두시는 김에 단어 하나 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are you done 이거 하나의 단어로 좀 기억을 해 주세요 are you done are you done are you done 뭐 했니 했냐 그냥 했냐 했냐 이런 뜻이야 뭐라고 뭐 했냐 그렇지 are you done are you done 그러니까 보통 아침에 클래스 가잖아 네네 그럼 미국 애들이 얼굴 보고 그렇지 숙제 했냐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 are you done 그게 그거야 did you finish you 이렇게 안 해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얘네들 have you done 이렇게 안 쓰고 더 많이 쓰는 건 뭐야 가장 많이 쓰는 게 are you done you done 그러니까 are you done도 안 해 사실 그냥 you done you done 이거 제일 많이 들어올 거야 아마 여러분들 실제 미국 애들하고 아침에 네 그러면 너는 done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겠어요 다 했니 그러니까 너의 프로젝트나 너의 리포트나 숙제 너는 다 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들도 물어보잖아 다 했냐 이렇게 물어보잖아 you done 이렇게 물어봐 are you done 이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잊어버리지 않겠지 그렇죠 이건 많이 쓰니까 you done 이걸 문법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비동사인데 의미가 그렇게 하지 말고 are you done 자체가 너 했냐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도 are you done 혹은 뒤에 뭐뭐가 나오면요 are you done with with with라는 걸 많이 씁니다 are you done with with are you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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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같이 좀 기억을 해주세요 네 알겠어요 네 알겠지 네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어 ready ready 이건 형용사죠 형용사들이 나오겠지 네 이제는 네 are you ready are you ready 많이 들어봤죠 네 무슨 뜻이야 준비됐니 준비됐니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상태에서 뭐 준비됐니가 과거가 아닌 건가요 그런데 are you가 맞는데 준비라는 건 뭐예요 지금 준비 다 준비됐다는 건 이미 다 그렇지 너무 그런 거에 치우치지 마세요 are you ready 자체가 준비했어 이런 뜻입니다 네 그러면 시제가 여기서는 중요하지 않지 네네 자 여기 보면 are you ready 2가 있고요 네 are you ready 4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 차이인지 이제는 알겠지 안다고 해주세요 네 뭐야 차이가 지금 수백만 청취자가 듣고 있어요 빨리 얘기해 네 어 이제 4 같은 경우는 음 뒤에 명사 그렇지 네 그러니까 be ready for 네 많이 들어봤죠 be ready for be ready for be ready for 뭐뭐를 준비한다 be ready for be ready for be ready for be ready for 테스트를 준비한다 시험을 준비한다 be ready for the test be ready for the test 그렇죠 어 나 테스트 준비해 I'm ready for the test 완벽해 알겠어요 네 그럴 때 4를 쓰는 거고 2를 쓰는 이유는 있겠지 왜 동사 그렇죠 동사니까 동사가 나오니까 그럴 때는 2를 쓴다 그러니까 나는 시험 볼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동사를 쓰면 어떻게 돼 I'm ready to start start the test 시험보다는 또 뭐 더 많이 쓰는 동사 하나 있었죠 테스트하고 같이 많이 쓰는 거 빨리 어 빨리 빨리 아 뭐였지 시험보다 시험보다 했었잖아 테스트 응 테이크 동사 뭐 많이 쓴다 그랬죠 테이크 오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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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ready to 다음에는 공사를 쓰는 거 I'm ready for 다음에는 명사를 쓰는 거야 네 지금 뭐 그게 중요하니까 네 자 그러니까 Are you 가 다음에 Are you 나온 다음에 ready가 나왔단 말이야 네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준비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Are you ready to Are you ready to Are you ready to Are you ready to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네 Are you ready for Are you ready for Are you ready for Are you ready for 명사가 나온 거예요 네 for가 여기서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뭐뭐를 그렇죠 뭐뭐를 위해서가 아니야 for는 뭐뭐를 뭐뭐를 뭐뭐를이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네 너를 기다려 wait for you 그랬잖아 네 그렇죠 그럴 때 for는 너를 위해 기다려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for도 뭐뭐를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 또 한 번 여러분들이 전치사 복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요것도 많이 들어봤죠 네 Interested 무슨 뜻이에요 흥미있는 흥미있는 다시 말하면 관심 있어 지금 관심 있다 좋아하는 거 관심이 있으니까 좋아하겠죠 네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이거는 이제 인을 주로 많이 씁니다 네 Are you interested in Are you interested in 인 그러면 여기서 뭐뭐에 관심 있다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인 명사 혹은 인 명사형 그러니까 동사의 아인 직업이 되겠죠 네 알겠어요 네 조금 이따 연습을 할 겁니다 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설명만 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다음에 좀 쉽네요 행복한 Happy 너 행복해 Are you happy 그렇죠 너 행복해 Are you happy 근데 뭐 이 행복해하다라고 표현하면 조금 어색하고요 약간 이제 너 만족해 Are you happy 뭐뭐에 만족해 뒤에 뭐가 나오면 뭘 붙인다고 보통 With 그렇지 그래서 같이 기억을 해도 해봐 세 번만 해봐 Are you happy with 한 번 더요 Are you happy with 너 뭐뭐에서 만족하나요 이런 뜻이에요 당신 일에 만족하세요 Are you happy with 당신 일 Your job 그렇죠 알겠어요 당신 일에 만족하세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그렇죠 아주 좋아요 지금 뭐 굉장히 한 번 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With 이런 거 뉘앙스 좀 알겠지 어떤 거에 붙이고 이런 거 입으로 익히라고 이거를 어느 동사일 때 With 이렇게 하지마 그렇게 외우는 게 더 힘들어 그냥 Are you done with Are you Are you done with Are you done with Are you happy with Are you happy with Are you happy with 알겠어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이걸 했었나요 Sure이라는 단어가 뭐 우리가 어렵진 않지만 네 확실해 확실해 Are you sure 너 확실하니 Are you sure 너 확실해 Are you sure 네가 확실하냐 게 아니라 뒤에 나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 확신해 이런 뜻이에요 네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많이 쓰죠 이거 많이 쓰죠 많이 쓰는 거만 한다니까 네 자 세워볼까요 너 확신해 Are you sure 너 확신하니 Are you sure 너 정말 확신해 Are you sur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어요 네 자 일곱 개축했는데 쭉 한 번 쭉 그대로 해볼게요 보지 말고 해봐 당신 뭐뭐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gonna 한 번 더 Are you gonna 당신 뭐뭐 하려고 하나요 Are you trying to 그렇죠 한 번 더요 Are you trying to 당신 뭐뭐 했어요 Are you done 그렇죠 뒤에 붙이는 것까지 당신 뭐뭐 했어요 Are you done with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한 번 더요 Are you done with 같이 해보세요 청취자분들도요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오우 말아주세요 많이 씁니다 네 뭐 엔드 뭐 이런 거 씁니다 네 finish 이런 거 쓰지만 일상생활에서는 done 이거 많이 씁니다 네 그 다음에 당신 준비했나요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to 그렇죠 혹은 Are you ready for 그렇죠 한 번만 더 Are you ready to 한 번 더 Are you ready for 그렇죠 당신 좋아하세요 Are you happy 당신 뭐뭐에 관심 있으세요 Are you interested in 당신 좋아하세요 Are you interested in 당신 뭐뭐하는 거 좋아하세요 Are you interested in 좋습니다 당신 뭐뭐하는 거 만족하세요 Are you happy with 당신 뭐뭐에 만족하세요 Are you happy with 정말 확실해요 Are you sure 정말 확실해요 Are you sure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뭐 일단 일단은 요거로 정리를 가 된 걸로 여기고요 다음 페이지 네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큰소리로 읽어봅시다 자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뭐 사실은 약간은 좀 뒤죽박죽 그렇죠 머릿속에 그냥 아 그냥 아 입에 약간 익혔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좀 이제 깔끔하게 문장으로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 살 길입니다 그 아 좀 깜짝이야 그 반복만이 살 길이다 너무 앞서 좋습니다 네 자 어 그러면요 네 지금 그 똘복씨 보면은 거기 빨간 거 박스 박스 이렇게 있죠 네 7개 나오고 뒤에 이제 10개 문장 만들 수 있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뭐 할 예정인가요 부탁해볼까요 Are you gonna 그렇죠 뭐 뭐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뭐 뭐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제가 해볼게요 회의 참석하실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have a meeting 미팅 뭐라고 Are you gonna have a meeting 아 자 일단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 건데 첫째는요 지금 Are you gonna 를 배웠단 말이야 네 Are you gonna 를 또 Are you gonna 너무 난발하고 있단 말이야 아 네 이게 뭐냐면 봐봐 아니 지금 무슨 얘기면 네 Are you going to the 원래는 네 Are you going to 두 개는 두 개가 온다고 했죠 명사 장소 아니면 동사 온다를 했지 네 동사 할 땐 gunner를 쓰는데요 네 명사일 때는 Are you gonna the meeting 이상하잖아 네 Are you gonna 뉴욕 이렇게 안 와요 뒤에 장소가 있으니까 투 라는 그 표현을 좀 해줘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그럴 땐 그냥 Are you going to 장소 아 명사 아주 잘 틀렸어요 지금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장소 할 땐 Are you going to 를 쓰고 뒤에 동사가 나올 때는 거나 그렇죠 Are you going to 써도 되고 거나 써도 되고 네 네 네 마음대로 했는 말이야 네 그 단어가 어그러지지 않으니까 네 또 그를 만날 예정이니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그치 난 다시 말씀 안 하셨어 노예 미리 죄송합니다 미리 보고 예수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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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를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당신은 그를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한 번 더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영어 공부 다시 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study English again? 그렇죠 어 예를 들었어 알겠죠 어 어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혹은 Are you going to 그렇게 차이를 구별해 두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어 뭐뭐 하려고 하나요? 해봅시다 Are you trying to 너 직장 구하려고 하니? Are you trying to get a job? 한 번 더요 Are you trying to get a job? Are you trying to 세 번 몇 개 뭐뭐 하려고 하나요? Are you trying to 당신 뭐뭐 하려고 하나요? Are you trying to 당신 뭐뭐 하려고 하나요? Are you trying to 좋습니다 어 당신 뭐뭐 했어요? Are you done? 어 식사 다 했나요? Are you done meal? 뭐가 온다를 했지 Are you done 다음에 뭐가 온다고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이렇게 하죠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식사 다 했어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한 번 더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응 식사 다 했어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어 너 숙제 다 했어? 네 숙제 다 했니?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그렇지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어 한 번 더요 Are you done with your homework? 어 네 프로젝트 다 했니? Are you done with your project? 그렇죠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your project? 응. Are you done with? Are you done with? 좋습니다. 준비하다. 준비됐니? 그렇죠. 뒤에 명상옵니다. 너 준비됐니? 한 번 더요. 한 번 더. 세 번만 준비됐니? 준비됐니? 준비됐어? 시험볼 준비됐니? 한 번 더요. 한 번 더. 그 다음에 뒤에 동사 올 때는 뭘 쓴다고요? 너 준비됐니? 한 번 더 좋습니다 주문하실 준비가 됐나요? 주문이 뭐야 영어로 주문 order 명령하다 주문하다 둘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만 해볼게요 주문하실 준비가 됐나요? 지금 주문하실 준비가 됐나요? 지금 이라는 표현 now를 써볼까? 지금 준비가 됐나요? 지금 주문하실 준비가 됐나요? 좋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외국같은데 식사하러 가잖아 네 그러면 쭉 앉아있잖아 거기서 이제 온단 말이야 주문하실래요? 이거 물어보지? 네 주문하실래요? 그게 뭐야 주문하실래요가 are you ready to order now? 그거요 알겠어요? 네 지금 준비하실 준비가 됐나요? 우리가 이렇게는 하진 않죠 주문하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적인 표현입니다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렇게 물어봐요 네 지금 주문하실 건가요? 지금 주문하실 건가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이게 뭐냐면 주문할 준비가 되어있냐 이런 뜻이죠 알겠죠? 세모만 해볼게요 준비가 되어있습니까? are you ready to order? 그렇죠 아 그냥 are you ready만 해볼게요 지금 준비가 됐나요? are you ready to? 한 번 더 are you ready to? 한 번 더요? are you ready to? 이 레디를 모르는 사람 없어요 네 근데 활용을 잘 못해 음 단어는 아는데 쉽잖아 지금 봐봐 여기 우리 우리 봐봐 네 121강 122강 123강 쭉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아마 교재 보고 정말 컷컷거리는 사람 많을 거에요 너무 쉽다 아닙니다 근데 해봐 네 못해요 이 사람들의 표현 우리가 생각하는 표현하고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쉬운 표현을 놔두고 우리 3000% 빠진다니까 아까도 회의 참석하실 예정인가요? 그러면 머릿속에 뭘 생각해 일단 참석 참석이란 단어를 생각한다고 그게 영어에 여러분들의 적이에요 음 좀 쉽게 생각을 그렇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절대 어려운 문장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마 미드나 영어 같은 거 보면 단어 빼고는 이상한 우리가 안 배운 문장 하는 거 없어요 한번 딱 분석을 해봐 대법원에서 좀 구해가지고 한번 봐봐 네 다 어려운 문장들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너무 한국 표현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건 컷컷 맥힌단 말이에요 네 빨리 적응을 하는 수밖에 많이 보고 듣고 자 봅시다 네 자 몸에 관심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인까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두 가지입니다 이거는 네 명사가 나올 때 뭐 ing 형이 나올 때 음악에 관심 있어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음악에 관심 있어? Are you ready to Are you ready interested in music? 야 레디가 왜 나와 책을 보지 말고 해봐 너 자꾸 책 안 봐 너 책 보니까 위아래 다 읽었지 아니 아니 그러지 마 Are you interested in music? 그렇죠 한 번 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제가 이게 뒤에 가면 원어민 발음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이 원어민 한 번 듣고 아 좋다 발음 좋네 끝나지 말고 원어민 발음 하면 그 속도로 한 번 해봐 네 interested가 어려운 단어가 아닌데 이렇게 우리가 입에 안 익어 지금 혀가 너무 아파 그렇지 Are you ready도 잘 안 되잖아 네 그렇지 우리가 연습을 안 해보는 이게 아직 안 풀렸어 지금 아마 제가 이 청취자분들 뭐 아우 내가 영어를 좀 했는데 그래도요 여러분들 거의 내가 봤을 때 99.9%는 아직도 입이 안 풀렸어 Are you interested in 이거 되게 발음이 안 돼요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이게 참 어렵잖아 네 이게 자기 계기를 좀 내려놓으세요 맞아요 회화는 정말 내려놔는데 회화는 영어 지식하고 상관없어요 미안한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뭐 문법 많이 하고 영어 막 수능 100점 받고 이거 상관없어 회화하고는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의 지식인 거 하고 회화는 전혀 상관없어 회화 잘한다고 막 그 사람 똑똑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내려놓으시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계속 반복부터 하세요 그러니까 입을 자꾸 풀어놔 그게 제일 중요해 누가 한번 단어 공부하자 이거 하나 자 지금 Are you interested in 뒤에 명사 혹은 혹은 명사형이 온다 그랬습니다 동사하면 안 되겠지 인이니까 그래서 고가 아니라 고잉이 온 거예요 밑에 자 중국을 방문하는 거 관심 있나요 한번 해볼까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그렇죠 잘했어요 지금 go to China죠 원래는 고 투 차이나를 써야 되는데 Are you interested in 이 나왔으니까 인 다음에 고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투 다음에 고는 써도 네 그렇죠 투 하나만 써 인 명사형으로 바꿔줘야 되니까 인 going to China 알겠어요 네 일본 방문하는 거 관심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Japan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알겠어 네 좋습니다 거기도 마치니 방문하다 In Visited Visited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뭐 쉽네요 만족하다 뭐라 했어요 Are you happy 그렇죠 뭐 행복한 게 만족하는 거니까 당신 일에 만족하나요 Are you happy Are you happy with your job 그렇지 뭐가 나온 날이 있지 한 번 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한 번 더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그렇죠 이제는 우리 똘복구는 이 with 발음이 거의 미국사랑 같아요 깜짝 놀랐어 이제는 되지 네 이 사람들이 with your job 이렇게 안 한단 말이야 네 with your job with your job 그 리스닝에서 한 번 들어봐 네 절대 안 들려요 네 흐름을 파악해야 되죠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자꾸 네이브로 해야지 리스닝도 된다 지금 페이스북 보면 아 리스닝이 될 거 말 것 같아요 이런 분도 있고 아 리스닝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럴 수도 있고 리스닝이 전혀 안 돼요 이럴 수도 있는데 리스닝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입으로 더 하세요 더 하는데 지금 마찬가지로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이런 식으로 100번 해봐야 리스닝 안 늘어 미국사랑처럼 똑같이 발음하려 노력을 해보세요 네 Are you happy with your job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어느 순간 미국 애가 얘기할 때 with your job 이렇게 물어봐요 아 요게 with your job 아 with your job 아 그래서 with your job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전혀 모르는 사람 with your job 그러면 이게 내가 모르는 단어인가 응? 응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기억을 해달라 이 말입니다 네 자 당신은 확신하나요? 이렇게 하는 거 Are you sure? 자 요건 좀 특이합니다 요거는 뭐 여러가지 형태가 있는데 주로 많이 쓰니까 뒤에 그냥 주어 동사 문장이 와요 네 그거를 좀 기억을 하면 돼요 네 너가 그것을 했다가 영어로 뭐예요? You did that 그렇죠 아우 좋아 아주 알겠지 이거 봐봐 You 1년 전에 똘보이고 You did that 이렇게는 백날 발음해봐 영어 안 들고 리스닝도 안 들어 You did that 그렇죠 You did that 이렇게 발음하면 너는 그것을 했다 You did that You did that T와 뒤에 TH가 같은 D, ㄷ, ㄷ 발음이니까 항약해준다 했잖아 You did that You did that 그러면 미국 사람이 어느 순간 나한테 얘기를 하다 You did that 확 와닿는단 말이야 딱 성취감 그렇죠 근데 You did that 이렇게 백날 하는 사람들은 You did that? You did that? 몰라요 알겠어요 왜 리스닝이 대구 안 대구인지 알겠죠 네 연습을 많이 해둡시다 그럼 이걸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당신이 그것을 했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Are you sure? Are you sure you did that? 그런 문장이야 야 네가 이거 한 건 확실해? 이렇게 얘기하지 야 네가 있어? 이러잖아 네 그게 그거 그렇죠 뭐 다른 표현도 많겠지만 어쨌든 네가 이거 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확실해?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네가 이걸 다 해냈어? 이런 의미잖아 해봐 보라고 Are you sure you did that? 그렇죠 알겠어요? 약간 놀란 표정으로 Are you sure you did that? 연기는 제가 잘못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우리가 지금 보세요 꼬다리를 보면 Are you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네 제대로 된 문장을 화려 많이 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해야 되겠죠? 말티기 연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티기 연습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잠깐 물 먹는 네네네 시간을 이용해서 자 뭐 하여튼 입이 좀 얼얼해요 정말 얼얼해요 혀가 막고 야 엄살줄지 모르지만 제가 요거 저희 이벤트 기간 동안에 네 우리 또 그 뭐 어마어마했어요 네 그 글을 본래 주신 분 중에서 또 어 제가 잠깐 요 분만 잠깐 설명 좀 드릴게요 네 이분이 페이스북에 남겨주신 분인데 이제 페이스북 아이디가 없어서 언니 아이디로 네 글을 써주신 분입니다 아주 어린 학생인데 어 이분이 지금 이름은 뭐 페이스북에 올려있지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어 이분이 그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청각장애가 왔어요 음 고등학교 때부터 어 장애가 시작이 돼갖고 청각장애가 이 귀가 안 들리는거죠 그래서 영어를 포기했고 뭐 학원도 다 포기했고 굉장히 낙심하게 낙심하면서 사셨는데 서점에서 우연히 저희 그 일빵빵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어 사실 팟캐스트이잖아 우리가 이 동영상이 아니라 라디오방송이니까 네 라디오방송이 어떻게 보면 이분한테는 뭐 제일 최대의 단점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저기 본인이 이제 책을 봤는데 필요로 했던 그 발음 법칙이 적혀있어서 놀랬대 아마 이게 스토리가 있는 영어회화를 본 것 같아요 그 1권을 보시면요 네 어 그 1권은 제가 지금 봐도 감탄을 합니다 최고의 1권은 네 내가 지금 여기서 홍보하는 건 아닌데 네 우리 일빵빵이 지금에 그 최대 있게 된 그 계기는 스토리가 있는 영어회화 1권입니다 아주 내가 봐도 그건 아주 절묘한 책인데 어쨌든 이분이 그거를 보셨나 봐 네 그래서 어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서 안 들리는 부분을 반복해서 듣고 그래도 못 들 아 못 안 들리는 부분은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서 민빼 끼치느라고 30분 50분 방송을 두세 시간쯤 듣게 되네요 뒤에 헤헤 이렇게 써주셨어요 해맑으시군요 응 긍정력 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기초 영어를 공부하시나 봐요 35강 캔아이 패턴 공부했습니다 영어에 다시금 흥미가 생기고 공부하는 게 재미있으셨습니다 막 웅얼거리면서 발음을 하는데도 전보다 많이 나아졌다며 주위에서 많이 말해주네요 언니가 자기도 일빵빵 들어보겠다며 제 책을 탐내요 서장선생님 재돌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이 글 써주신 걸 제가 얼핏 저번에 봤었는데 네 너무 글쎄요 어쨌든 좀 아예 안 들리시는 건 들리지 않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들리신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장애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하죠 3, 40분 방송을 2, 3시간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근데 그 주위 분들도 참 대단하세요 하나하나 또 꼼꼼하게 다 알려주신 네 가르쳐주시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이번에 뭐 사실 좀 저도 그 병을 좀 왔다 갔다 네 안 좋으셨군요 내장도 떨리고 막 네 그렇게 좀 엄살 피웠는데 항상 이런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분 이외에 사실 좀 방송하기도 좀 애매한 좀 그 아주 심한 것도 많아요 사실은 네 저한테 오는 것 중에서 근데 저희가 뭐 영어 방송이지 뭐 의학 방송 아니잖아 네 어 근데 어쨌든 이런 분들도 하는데 그쵸 우리가 사실 또롭고이나 저가 뭐 아프고 뭐 탈진되고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냥 몸을 사르자 던지겠습니다 생과 살을 왔다 갔다 하신 분들도 많아요 우리 영어 같고 일례로 뭐 미국에서 지금 현재 막 사업을 당장 하셔야 되는데 막막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루 한 시가 급해 그쵸 응? 응? 우리가 몸이 좀 안 좋다고 해서 방송 늦추고 오면 안 된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우리가 또 과거도 좀 계기 어 새길 겸 또 청취자분들 조금 이제 어 날씨가 춥거나 덥거나 해서 좀 느슨해지신 분들 많이 계신데 이런 어린 학생들도 이렇게 아주 해맑고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네 장애란 단어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응? 이게 좀 불편할 뿐이야 불편하죠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야 맞습니다 제가 보면 이 어려움은요 이렇게 뭐 하나님이 네 내가 뭐 특정 용기는 아니지만 고난을 이렇게 주잖아 네 그 고난을 이렇게 너 한 번 빠져봐라 그래서 이렇게 퐁당 이렇게 안 줘요 확 줍니다 네 그 신기해 어려운 일은요 한꺼번에 옵니다 맞아요 절대 한꺼번에 와 1단계 통과했어 다음에 2단계 이렇게 절대 안 와요 한꺼번에 10단계 와 응 살아봐 여러 개가 살아봐 저도 겪어봤어요 응 한 10단계가 와 거기서 보통 그걸 모르고 좌절하지 네 맞아요 응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젊은 학생들도 네 또 우리 약하신 몸이 약하신 분들 정신적으로도 약하신 많은데 그거 견디라고 있는 거야 못 견딜 것 같지만 견디게 됩니다 견디게 돼요 맞아 맞는 것 팔다리 잘려도 정말 무슨 무슨 박사과정 받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 이겨를 예로 이게 뭐 얘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별 경우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쟤는 살면서 그걸 느낍니다 이게 고난은요 여러분들이 그 아주 핑크빛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고난은 한꺼번에 그냥 왕창 옵니다 이게 고난인지도 모를 정도로 와요 보통 그래 근데 그거를 겪으면 그 다음에 정말 언덕이 보입니다 절대 뭐 영어공부에 비록 우리가 영어공부를 하고 있지만 네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왜냐면 제가 요새 이게 너무 우리 청취자 다양한 세계 다양한 분들을 많이 보잖아 네 맞아요 목사님도 아닌데 아니 뭐 별 경우가 다 있어 정말 근데 이 보다 보면 정말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스스로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고 창피해지는 나도 창피해 내가 뭘 잘랐다고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좀 그나마 행복한 거예요 맞습니다 조금은 더 행복한 사람들이니까 너무 투덜대지 마시고 징징대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자 일단 지금 공부할 수 있음을 행복하게 느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은 항상 똑같이 자 좋습니다 자 오늘 41번부터 60번까지인데요 네 똘복은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배운 표현을 가지고요 41번부터 우리가 한번 문장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입니다 당신이 회의 참석하실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the meeting? 잘했어요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보세요 듣고 따라하시고 소중하게 여러분들이 그대로 한번 발음해봅시다 42번입니다 당신 뉴욕에 가실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New York? 그렇죠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going to New York? Are you going to New York? 43번입니다 당신 그를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좋습니다 자 뭐 또는 어떤 표현으로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한 번 더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좋습니다 Are you going to 3번만 해볼까요? Are you going to 한 번 더요? Are you going to 당신 못 말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한 번 더 Are you going to 좋습니다 당신 그를 다시 만날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좋습니다 좀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원어인 발음이요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Are you going to meet him again? 믿 힘 이렇게 발음하기 어렵죠 보통 힘이나 댐 발음을 할 때 미국 사람들이 보통 믿음 믿음 이렇게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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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gain 믿음 again 믿음 again 알겠어요 좋습니다 자 44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출근하실 예정인가요? Are you going to work today? 어떻게 알았어 이거? 사실 예습을 좀 했습니다 예습을 좀 했어 잘했어 좋습니다 이게 뭐 일하실 예정인가요? 이렇죠 Are you going to work today? 오늘 일하실 예정인가요? 이런데 보통 이 사람이 출근하다라는 표현도 그냥 work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일하실 예정인가요? 출근하실 예정인가요? 이렇게 표현할 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re you going to work today? 좋습니다 발음을 work이에요 work walk가 아니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돌봄시 Are you going to work today? 그렇죠 정확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자 원어인 발음 한 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going to work today? Are you going to work today? work today work today work today work today 아시겠죠? work today 아닙니다 좋습니다 45번 볼게요 제가 사실 이게 5권에서 말퇴기 연습은요 다양한 표현들 연습 안 한 표현들까지 좀 넣어놨어요 단어를 좀 마지막으로 좀 어른들이 못 배우지 않은 그런 표현들을 좀 아쉬워서 좀 넣어놨으니까 같이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났어요 연락할 예정 그와 연락할 예정인가요? 연락하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연락하다는 표현을 배우지 않았죠 어디어디 가다라는 표현이 도달하다 보통 우리가 뭐 개똥사를 쓰기도 하지만 reach 라는 단어를 씁니다 reach 들어본 적 있어요? r-e-a-c-h 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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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하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reach 그러면 부자라는 뜻도 있지만 이건 좀 길게 reach reach 다타라는 뜻이야 reach him 그러면 그와 연락하다는 뜻입니다 그에게 다타라는 뜻이니까 알겠어요? 그와 연락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reach him? 그렇죠 그러니까 reach 일은 여기서는 주로 전화로 연락을 한다는 의미가 좀 강하게 있죠 알겠어요? 이거는 많이 표현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좀 단어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둡시다 회화를 쓰다 보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와 연락할 예정인가요? are you gonna reach him? 한 번 더 are you gonna reach him?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을 한번 들어볼게요 are you gonna reach him? are you gonna reach him? are you gonna reach him? 네 이게 그 reach him 그래갖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call him하고 차이를 구별해두면 되겠죠 콜링으로 완전히 그냥 그에게 딱 전화하다 전화 그걸로 끝이야 reach인 그러면 언제라도 그에게 그냥 전화를 한다라는 의미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그 boundary 안에 네네네 무슨일이 알겠어요? 연락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거리를 항상 유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reach라는 의미가 있고 아마 이걸 이용한 표현이 많을 거예요 그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부자는 r-i-c-h죠 그래서 rich 짧게 하는 거고요 요거 이제 r-e-a-c-h니까 길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장몸단몸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짧게 발음하는 거 그걸 제가 이렇게 굳이 강조를 안 하는 게 사람마다 다르고요 구별이 쉽지가 않아 지금 이 원어민께서도 reaching 그러지 않지 reaching 이렇게 얘기합니다 짧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장상에서 여러분들이 문맥상에서 기억을 해주신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발음기어로는 rich rich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어느 누가 회화에서 rich 이렇게 안 해요 rich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설명하기가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부자인 글을 이렇게 표현하는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걸 문맥상을 좀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몸단몸을 강조를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46번 볼게요 뭐뭐 하려고 하니가 나왔네 뭐라고 그랬지 아까 are you trying to 그렇지 너 직장 구하려고 하니 are you trying to get a job? 한번더요 are you trying to get a job? 좋습니다 원어민 발음 들어올게요 are you trying to get a job? are you trying to get a job? 네 그 다음 4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는 안 나온 표현인데 뭐 이런 거 아 이건 뭐 다 해당되는 거네 살 빼려고 하나요 이건 뭐 저는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 한 4일 동안 밥을 안 먹었더니 그러니까요 아 정말 한 4kg 가빠졌어요 근데 이렇게 빼면 금박죠 다시 바로바로 자 살 빼다라는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살 빼다 lose weight 그 weight 체중 체중 무게 우리가 weight training 들어봤죠 체중 무게 이런 무게라는 뜻이고요 살을 빼다 그래서 빼다라는 단어를 쓸 땐 이제 lose라는 단어를 씁니다 lose가 잃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lose weight 그러면 살을 잃는 거야 빼는 거죠 살을 영원히 잊어버리고 싶어요 그래서 lose를 표현을 쓰는 겁니다 lose weight 그러면 살 빼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막 살을 빼는 게 아니란 말이야 살을 잃어버리는 거야 잃어버리 lose weight lose weight 항상 잃어버리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주소 앉지 마 좀 제발 lose weight lose weight 너 살 빼려고 하니 are you trying to lose weight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야 좋습니다 원어링 발음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48번이요 are you trying to 이게 우리 일생 실생활에서 많이 쓴다 네 그런 표현이 많나요 취직하려고 시도하는 거 노력하는 거 노력하다 시도하다 라는 뜻이 좀 있어요 are you trying to are you going to 하고 달라 막 애쓰는 거야 애쓰다 노력하다 그런 뉘앙스가 이 문장 안에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46번 47번 48번 알겠어요 그런 표현 들으니까 또 뭐가 나왔어 48번에 담배 끊으려고 하나요 담배 끊으려고 예정이 아니라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한다는 뉘앙스예요 담배 끊으려고 노력하고 있나요 네 담배 끊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끊다 보통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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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추다 또는 아예 톡 끊는 거 quit quit qui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q-u-i-t quit 그래서 담배 끊다면 quit smoking quit smoking stop smoking stop smoking quit smoking quit smoking stop smoking stop smoking 저는 뭐 이 담배를 아예 안 피니까 모르겠는데 요새는 뭐 거의 담배 피는 사람들이 뭐 정말 어디 뭐 가다가 피면 또 뭐 벌금이고 요새는 그렇다며 뭐 어느 도로는 가면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 아 그래 길에 들어서면 바로 흡연구역 그럼 누가 단속을 하나 그쵸 단속을 해 네 바로 튀어나와 네 그리고 이제 아예 흡연구역이 조금만 구석에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뭐 다 있지 어디나 다 있는데 아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피는 것도 안되나 네 그냥 도보 같은 데도 그냥 쫙 하긴 그래 나도 저기 내가 안 피니까 네 앞사람이 아 피고 왔는데 뒤에 따라하면 그거 진짜 화가 나 짜증이 진짜 확 올라와요 진짜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싫을 것 같아 근데 그거는 좀 진짜 그건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정지한 상태에서 폈으면 좋겠어요 이동하면서 피는 거는 아주 무식한 행동입니다 뒷사람 어 무식한 행동이야 네 혹시 청취자분들 중에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청취자들은 다 안 그래 내가 봤을 때는 그럼요 어 이동하면서 담배 피우지 마세요 아우 정말 자기는 몰라 근데 그 정말 차에서만 이렇게 버리는 거 꽁초 고속도로 같은 데다가 어 아우 무식식한 행동입니다 정말 고속도로 아니야 그냥 찻길에서도 시내 찻길에서도 막 버려 누가 치워요 아우 정말 내가 난 근데 뭐라고 못하잖아 그렇죠 얘기는 하고 싶은데 요새는 싸우는 안 하는 게 청취자면 어떡해 네 하하하하 내가 아주 죽어지네 요새 어 이래서 나는 이게 안 좋아 사실은 그래서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별거 대단한 거 아니지만 자꾸 내 노출을 말하려고 나는 그냥 조용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데 혹시라도 꼭 선생님 이럴까봐 운전을 진짜 안전하게 합니다 다행 보이죠 하하하하 자 담배를 끊으려고 담배 끊으려고 애쓰니 이런 의미야 네네 담배 끊으려고 하나요 해볼까요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그렇죠 한 번 더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좋습니다 are you going to 하고 are you trying to 하고 꼭 구별해주세요 의미가 다릅니다 좋습니다 한글이 이래서 그런 거야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are you trying to quit smoking 자 49번에 많이 쓰는 거 식사 다 하셨네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한 번 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여기서 이제 생명은 with 바릅니다 with with with를 잘하면 뒤에 발음도 아주 자연스럽게 돼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with 하고 한 번 쉬어주세요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처음 발음 안 되시는 분들은 with에서 잠깐 쉬세요 그러면 뒤에 your meal 이것도 발음이 자연스럽게 됩니다 are you done with your meal are you done with your meal 그렇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혀가 꼬인단 말이에요 자 원어인 발음 한번 들어볼게요 들어봐야 되겠죠 이건 50번입니다 자 이런 표현도 한번 배워볼게요 이거 뭐 다 했니 중에서 집에서 제일 많이 듣는 게 뭐야 설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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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니 엄마가 너 설거지 다 했니 설거지라도 해야지 하는 게 뭐 있다고 설거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영어로 wash the dishes 그렇지 설거지하다 설거지는 뭘까 dishes the dishes 원래는요 설거지라는 단어는 없고요 dish가 뭐야 dishes 그러면 접시를 의미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사람들이 the dishes 그러면은 이 단어를 이용해서 설거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are you done with the dishes dish 그러면은요 설거지 다 했니 그렇지 너 접시 다 했니 이건 의미가 뭐야 접시 다 했니 그렇지 설거지 다 했니 하는 뜻이니까 그런 뉘앙스를 보시면 돼요 설거지라는 단어를 따로 뭐 하려고 하지 말고 자 한번 해볼게요 너 설거지 다 했니 are you done with the dishes 이것도 중요한 발음이니까 원어인 발음이야 are you done with the dishes are you done with the dishes 네 51번입니다 시험볼 준비를 했나요 are you ready for the test 그렇죠 이것도 시험보다 그래서 시험보다 보다 이런 거 갖고 하지 말라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are you ready for the test 좋습니다 원어인 발음이요 are you ready for the test are you ready for the test 52번입니다 발표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for the presentation 예수 확실해 왔구만 아주 여기서 발표는 발표해 그렇지 우리가 뭐 presentation 많이 들어봤죠 presentation 발표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your presentation 그렇죠 네 거니까 네가 준비해놓은 거니까 the presentation 보단 your presentation 너 발표할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그렇죠 한 번 더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are you ready for your presentation 53번입니다 저기 손님 지금 주문하실 건가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좋습니다 이런 거 써먹으란 말이야 네 아 이제 오시면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네 뭐라고 반응하는지 듣고 꼭 다음 시간에 얘기해줘요 우리 청취자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외국인 손님이 오길 바라야겠네요 요새 안 오나 아니 이제 올 때도 있고 다음 때도 있어요 아이야 메르스 메르스 네 그거 그때 한참 안 왔어 아 그래 날씨가 좋아지면 또 오겠죠 맞아요 이거는 똘볶고 있고 꼭 알아둬야 될 문장이다 네 한번 이렇게 물어봐요 네 좋습니다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ready to order now are you ready to order now 54번입니다 혹시 음악에 관심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좋습니다 자 발음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music are you interested in music 좋습니다 잘했고요 자 55번입니다 중국 방문하는 거 관심 있나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잘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원어인 발음 들어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are you interested in going to China 56번입니다 자 이거 제가 이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냥 왜냐하면 are you interested in으로 많이 쓰는 거니까 네 면접 볼 때 있죠 여러분들이 영어 면접 같은 거 볼 때 are you interested in 이거 면접 볼 때 많이 쓴다 이 면접관들이 영어로 할 때요 영어로 볼 때 네 제가 많이 물은 게 지금 이 문장이에요 56번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가요 뭐 이런 거 있죠 네 관심 있어요 저희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음식 어떻게 하면 될까 이게 입사하다라는 거 입사가 단어가 어려워 그지 회사에 들어오다 뭐 이런데 이거를 그러니까 표현을 좀 쉽게 바꾸면 어떻게 돼 입사한다는 게 결국 뭐야 우리랑 일한다는 거지 조인어스 어 그렇죠 조인어스 해도 되고 조인어스는 무슨 의미냐면 약간 우리가 어떤 팀이 있어 네 팀이 들어오는 거야 그 어떤 목적을 위한 팀에 들어온다는 게 조인에 대한 우리가 좀 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점심 먹으러 왔는데 우리랑 함께할래 이럴 때 조인이야 점심을 어떤 뭐 스파게티면 스파게티 먹기 위한 팀이 짜졌어 네 거기에 들어와 이게 조인이고 이 회사에서 말할 때 조인이라고 하기엔 좀 규모가 크지 회사는 그렇지 네 그러니까 그냥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어 이렇게 보면 되겠지 네 그러면 내가 얘기 다 해줬지 우리와 함께 일하는 그렇지 그게 입사하다 이렇게 표현을 바꾸면 된단 말이야 이게 한국말이 어려워서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너무 유식해 한국이 너무 위대해서 한국 그 한글이 모르겠고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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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부성 발언하지 말고 한국말이 너무 유식해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다 나왔지 네 저희 회사 입사하고 싶으신가요? Are you interested in work with us? 아니지 인이니까 동사 그렇게 확 쓰면 안 된다 그랬잖아 뭐로 바꿔주라고 동사를 working with us 그렇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으신가요?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그렇죠 면접관이 그렇게 자신없게 물어보면 안 돼요 다시 한번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그렇죠 자 원호인 발언 들어볼게요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Are you interested in working with us? 여기 문장에서 지금 이 원호인 선생님이 발음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발음이 뭘 것 같아 Working with us? 그렇죠 With 네 With 전지사를요 여러분들이 전지사 때문에 망합니다 진짜 회화건 리스닝건 전지사 때문에 망해 알겠지 네 지금 이분도 발음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With With us 이렇게 하지 않지 Working with us 이렇게 발음한다고 Working with us 안 들릴 것 같아요 자꾸 내가 해버릇하면 아니야 자꾸 Working with us 이렇게 하면 무슨 말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 나한테 Working with us With us With us 아 그럼 With us 그게 아니라 With us 추격된 형태이구나 네 자꾸 원호인 발음 무시하지 마세요 기초의 문장이라고 쉽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With의 위력을 나중에 저랑 위드 리스닝 공부하다 보면 위드의 위력을 늦게 될 겁니다 네 공부는 뭐 해야지 근데 자 57번입니다 50번 당신 일에 만족하나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그렇죠 이것도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이렇게 발음 안 하겠지 네 해봐 Are you happy with your job? 좋습니다 좀 더 스무스하게 그 원호인 발음 들어봐도 할게요 Are you happy with your job? Are you happy with your job? 네 하여간 이 전체사는 여러분들이 좀 연수를 좀 많이 해주세요 투 라든지 이런거지 네 58번입니다 이것도 있죠 제 제안에 만족하나요? Are you 자 제안은 여기서 뭐 우리가 Propose 한다고 그러죠 Propose 네 그걸 제안을 표현할 때 Proposal Proposal 그렇죠 Proposal Proposal 제 제안에 만족하시나요?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좋습니다 잘했어요 자 원호인 발음 자 원호인 발음 들어올게요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Are you happy with my proposal? 5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확실한가 이런거에요 야 니가 그거 했다는게 확실해? Are you sure you did that? 완전히 배웠어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그대로 아마 발음 할거에요 자 원호인 발음 들어올게요 듣고 따라해봅시다 자 60번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한번 볼게요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게 확실해요?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먼저 끊고 Are you sure? 확실한가? 끊고 나서의 생각을 하시면 되죠 네 잘했어요 지금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 You can do that 그렇죠 당신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요?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좋습니다 자 원호인 발음 들어올게요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Are you sure you can do that?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백입상강 공부를 했어요 오늘 배운거 뭐 표현은 어려운거 아니에요 Are you? Are you? Are you? 이거 갖고 지금까지 공부를 한겁니다 네 얼마든지 어렵게 할 수 있어 어려운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원호인의 일상생활을 쓰는 표현만 저희가 지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권에서는요 네 문장도 두루두루 활용을 하는데 보시면 되겠습니다 124강 보세요 다음 시간에는 두유를 배울거야 네 선생님 이렇게 쉬운걸 또 하나요? 해봐 네 문장 활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네 124강에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똘복시도 더운데 취소 많이 했어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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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뵐게요